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치에 뛰어들면 화려한데 나중에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돌아가신 김종필 씨가 생전에 정치는 허업이고 경제는 실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업이라는 것이 과실이 있는 일이고 정치라는 것은 허업, 과실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김영선 의원이 지금 명태균 씨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김영선 전 의원이 다선 의원인 줄 알았는데 오선 의원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김영선 의원이 1960년생이네요. 김영선 의원이 1960년에 당시에 서울법대를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당시에 서울법대를 다녔던 남학생들은 다 김영선 의원을 기억할 겁니다. 1960년에 당시 서울법대를 나왔고 사실을 통과하고 35살 때 비례대표를 달았네요. 그리고 오선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로 보면.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좀 입부장하게 생기셨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명태균 의혹 김영선 오선 전 의원 공천대가 여부 검찰 조사 오늘 제가 이 김영선 의원 전 의원을 왜 다루는지는 곧 여러분이 아실 건데 이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이제 정치인이 되게 되면 뉴스거리를 잡으려는 기자들이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있죠. 화제의 인물이 될 수가 있는데 대개 정치를 하게 되면 떠날 때 그렇게 좋게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을 때 대개 정치를 떠나게 되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영광의 정점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이번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동아일보의 오피니언 코너에 당대표 대형을 지낸 오선 김영선이 절절면 명태균 파워 대체 어디서 그 파워가 나왔냐 이런 내용을 보고 아 김영선 의원이 오선을 했구나. 이미 다 이제 잊혀진 인물이죠. 19대까지 오선이었으니까. 영광의 시절이 가고 나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선 중진 의원이 왜 명태균 씨에게 절절매야 되는지 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김영선 의원은 4선 이후에 10년간 뺏지를 달지 못하던 김영선 전 의원이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부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좀 젊은 분들이 보면 나도 정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치는 좋게 나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거둔 한 사업가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노년이죠. 그분이 이제 40대 후반 때 지역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가니까 그 당시에 유력자가 강남에 한번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잔고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안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정치를 뛰어들게 되면 끝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다 안 좋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고 계속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 내용이 이제 또 오르는데 이게 이름들 1960년생 5선 의원 35세 여성 의원으로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잊혀진 인물이지만 15대 16대 17대 18대 21대 5선 의원인 겁니다. 1960년 5월 16일 저하고 생일이 비슷하네요. 대한민국 21대 국회 최다선 여성 국회의원 5선 2006년도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형 1983년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학사 저하고 학번이 비슷하겠네요. 젊었을 때 이렇게 이쁘장아이 생기셨죠. 미혼이시네. 결혼 안 하셨네. 하기가 35세 때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어떤 남자가 가까이 했겠습니까. 좀 안 됐네요. 아주 화려합니다. 보시면 비례대표를 두 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의정활동이 좀 활발했던 것 같네요. 비례대표 두 번 하기가 어렵거든요. 35세 때 비례대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39세 때 또 비례대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나가가지고 고향시 일산을 고향시 일산 서구 그렇게 하셨네요. 끝이 안 좋습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한국 정치는 굉장히 혼탁하지 않습니까. 혼탁하기 때문에 맨정신 가진 사람은 참 힘든 곳이죠. 이게 이제 김영선 의원인데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젊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건 한 50대의 모습이겠네요. 이렇게 공부도 아주 잘했던 거죠. 지금 서울법대 들어가는 거하고 1900 여러분들 70년대 서울법대 들어간 건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세월은 흐르고 다 이렇게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치하는 거가 폼은 나지만 험한 길이죠. 그리고 이걸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권력이란 것이 워낙 질기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뭐 회사 생활 하겠습니까. 아니면 법정 찾아다니면서 변호사 생활 하겠습니까. 정치 뛰어들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김영선 의원 보면서 다시 한 번 돌아가신 김종필 씨가 했던 정치는 허업이고 사업은 실업이다. 과실이 있는 일이다. 그런데 폼은 나죠. 매일 신문에 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